유대회가 전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지만 정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유대회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유대의 개막 D-120일. 개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직접 첫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등 경기시설 준비는 좋지만 시설 외적인 면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회 분위기 조성과 입장권 판매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유대의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대회 흥행 카드인 북한팀 참가를 공식 언급하면서 북한 선수단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통일에 하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팀 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안전한 수송 대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고에 위험이 있는 버스 운송보다는 안전한 KTX 운송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광주 간 KTX 직통편을 현재 하루 두 편에서 여섯 편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광주까지 KTX로 움직여야만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버스가 100대 이상 움직이게 되면 안전 문제가 우려가 있고.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장 차관이 직접 광주를 내려와 준비 상황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대회 준비가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